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함께 또 해외 우리 성교사님들도 온라인으로 또 줌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교지도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코로나19가 전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지구촌이 지금 다 불안초도 속에 있지만은 지난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안심하라.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평안이에요. 평안. 얼마나 평안하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풍랑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모두 다 불안해서 죽겠다고 난리지만은 안심하라. 평안하라. 어려운 가운데 가족을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내 영혼 평안해.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환경에 매이지 않는 특권이에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평안한 가운데 어려워받는 시간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 인사하세요. 보금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이것들의 말씀 가지고 회복의 은혜, 이렇게 반응을 못 들어가며 설교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저도 말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 그렇게 몰입하지 아니하면 그냥 시간 다 지나가버려요. 그냥 메시지 다 지나가버리고 그냥 다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집에서 해드리지만은 긴장해서 말씀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뇌과 의사입니다. 우리의 영혼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십니다. 영혼 내면의 문제들을 덜 추워내시며 병들어 있는 부분을 발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비인후과 의사십니다. 생명의 보금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나의 귀를 밝게 해 주십니다. 영진 호흡을 마음껏 들이마시도록 내쉴 수 있도록 기관지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정의의과 의사십니다. 뒤틀어진 뼈를 바로 맞추듯 우리 영혼의 인격을 반듯한 모양으로 세워 주십니다. 예수님은 비누기과 의사십니다. 호르몬 문제를 적절하게 치료하시며 우리의 옛사람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신경외과 의사십니다. 우리의 두뇌를 맑게 정돈시켜 주십니다. 생각할 바를 생각하게 할 수 있도록 가치관을 바라 세울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외과 의사십니다. 정교한 칼로 도려내야 할 것을 도려내시며 우리의 영혼을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 영혼의 의사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주치이시다. 아멘입니까? 공감이 가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영육관에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내 영혼의 의사가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어떤 상태에 따더라도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정책 관련해서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다가 결국은 임경변에 이 정책으로 의료계에 항복했다라고 여당 내부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잘 협의가 되시기 바라고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을 우선순위로 생각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도 언제나 생명의 소중함을 그렇게 우선순위로 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명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영혼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심을 다 그렇게 기울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질병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영혼의 질병. 더욱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인간이 영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 질병을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영적인 질병이 뭐냐. 영적이란 그 자체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아서 영의 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하여 거듭나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이제는 거듭났기 때문에 분밀력이 있고 아 사람은 영혼과 육효했구나 이렇게 여러분은 판단 진단하고 믿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사람은 육체밖에 없는 줄 알고 살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전혀 모릅니다. 후손 문제, 후대 문제, 다음 세계 전혀 안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적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영적 의사가 계시는데 그 의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신 분이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 질병의 치유와 회복이. 영적인 질병을 간단히 요약하면 영적 질병이 뭡니까. 한마디로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로마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주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 사람도 빠지면 다 죄인입니다. 죄의 굴레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죄의 문화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제 문제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 지금 돈이 급합니다. 나는 지금 제 몸이 너무 아파서. 그렇습니다. 환경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첫째 얼음을 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행동이 제약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많은 얼음을 당하겠다. 그것이 우선수리라 생각하는데 그 모든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코로나19가 어디서 왔느냐.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죄 문제예요. 이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고 무슨 환경적인 모든 문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죄 문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해결 받기만 하면 다른 문제는 저절로 딱 해결되게 되어있다. 너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때 우선순위예요. 축복의 순수 응답의 순수예요.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놓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심을 밝히고 있어요. 나는 어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어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어인은 없어요. 어인이라고 착각하는 바레시인들 자기들이 어인이라고. 죄인들하고 있냐. 자기는 어인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인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크게 모르고 있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들 같은 어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신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이 오셨는지를 분명히 맹퀴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 있어요. 육신의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왜 오실 이유가 어디냐고요.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원계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참된 자유와 참된 치유 참된 은혜를 다시금 체험하고 새로운 발걸음을 때딛는 치유회복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죄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예수가 절대 필요한 인생입니다. 구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 옷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세리이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그렇게 부르시는 장민이 여기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세금을 많이 거둬낼까 라는 방법을 쓴 것이 동족의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세리를 뽑아서 세금을 거둬야 되겠다. 그래서 뽑은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 이 마태도 세리였어요. 세리.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 세리들이 국가가 원하는 세금만 거두면 될 텐데 자기들 목까지 더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어 가세요. 거두어 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배로 더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다 그러면 민족의 반역자로 찍었습니다. 도둑놈 중에 가장 큰 도둑놈들이요. 허가난 도둑놈들. 유대사회에서는 아예 세리 그러면 멸시와 정오의 대상이에요. 요즘은 많이 밝아졌습니다만은 세리 세금 받는 세무공무원 하면 옛날부터 돈방석이 앉았어요. 옛날에 요즘 좀 많이 밝아졌죠. 그래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동족의 돈을 빼앗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미워하는 정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마태를 전 국민이 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도둑으로 인정하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마태의 모습을 보면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부르시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아무런 주장이 없이 너 나를 따라 뭐 질문도 없고 그대로 그냥 그대로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실 마태는 세례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같은 동족 온갖 욕을 다 얻어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 내면에는 뭐요? 펜치 안했어요. 경제적으로 돈은 많은데 삶은 펜치 않고 내면은 산산조각이 난 어쩔 수 없이 사는데 펜치 안했어요. 그 영혼은 너무너무 갈급하고 그렇게 목말라 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마태가 천국 봄을 전파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병든자를 치유하시고 죽은자를 살리시면서 천국 봄을 전파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신이 자기에게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직접 부르니까 뭐 놀란 거예요. 영광이지요. 참 소망의 빛이 쫙 비친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남을 의식하면서 늘 마음속에 있던 그 죄짐을 다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 삶이 이제는 어느 정도 변했느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정도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정도로 여유가 생겼어요. 10절에 보면 마태는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다른 세리들과 또 죄인들이 그렇게 와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수록 초청을 다 했습니다. 자신의 친구들도 동력자인 동력자인 자기의 세리들도 내가 구원받아 예수님의 제자된 것처럼 복음 듣고 변화된 것처럼 같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예수님만 만나면 나처럼 변화되는데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 초청을 했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사실 전도는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하면 불신자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종교인들과 대화하면서 참 헌일하고 있네 이 복음 드려야 되는데 말하게 돼 있어요. 말하기 싫으면 전도지라도 정보라도 주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정확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전도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 마태가 예수님은 무슨 말씀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변화되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구원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구원의 기뻄을 자신만 소유하지 않고 남에게도 전하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현장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생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복음 드려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내 유익만을 위해서 내 계산만을 하고 물질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세상에 눈을 뜨고 보세요. 세상 일하면서 만나면서 많은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어서 그런 만남의 기회를 주었는데 입을 열고 복음을 말했는지 안 했는지 그들과 도리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도리어 상처를 상처받고 싸움만 한 거 아닌지 다투기만 한 거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소원이 뭐가 돼야 됩니까? 구원받을 대상자들 하나님 한 주간동안 만나게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동안 만남을 중요하게 이기시고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이 영광구원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마태처럼 적시로 적시로 반응할 영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적시로 적시 반응할 영혼이 많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갈급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빈곳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에 도전해 나가야 됩니다. 불신자 한 명이 구원의 자료로 나오게 되면 어때요?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황금의 장이 있어요. 마태 하나 불렀더니 마태와 함께 연결된 사람들 얼마나 잔치를 배설할 만큼 그게 세리들 죄인들 마태가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불러오잖아요. 이 황금의 장 불신자 한 명 뒤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황금의 장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먼저 본자 본자가 소유하는 거예요. 본자가 누리는 거예요. 본자가 정보하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되면 엄청나죠. 이전에 우리가 완전히 이제는 사각지대였는데 그 인간이 그 불신자가 사각지대 완전 그런데 이 불신 현장이 재앙지대였는데 거기서 빛이 확 들어가 버리니까 그 순간에 황금의 장이 되어버려요. 바뀌어 버립니다. 사람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어 버려요. 특별히 우리가 불신 영혼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죄인의 대명사처럼 치부했던 이 세리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이유를 놓치만 왜 이렇게 다 자타가 인정하는 저 흉악한 저 세리를 제자로 뽑았느냐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선입견 편견을 가지지 말라는 메시지 당시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고 있던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같은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주로 고기장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세상적으로 무식하긴 했지만 비난의 대상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마태를 집어넣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모든 편견 내 제자로 따르냐 그러면 너희 편견 선입견 다 깨라 이런 죄인도 이런 도둑놈도 내가 제자로 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을 보고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돼요. 우리가 현장에서 상대방의 모습이나 행편에 그런 걸 보고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해서 예수 믿겠나 내가 더 못하는 걸 내가 저 사람의 보험증가 내가 자격이나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끝으로 그렇습니다. 천만의 그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혼 살리는 이 일에는요. 세상 사람의 상식이 아니라 성령인도 성령의 깨달음 성령의 소리를 들여야 돼요. 33장의 불신 현장에 나타난 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누구요? 전도 대상자라는 사실. 예수 그술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 여러분이 구원해야 될 대상자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성교사라고 여러분이 전도자라고 따라서 나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이요. 신앙이 좋든 안 좋든 믿음이 크든 적든 기도를 많이 하든 작게 하든 성경을 많이 알든 작게 알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전도자이요. 구원받는 그런 순간에 전도자이요. 사람들은 윤리도덕적인 범죄만을 죄로 이기는데 이러한 이런 윤리도덕 자범죄 이것만 죄가 아니에요. 진짜 죄가 뭐냐 하나는 없다 내 주목을 믿어라 원죄입니다. 원죄 원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많고 다른 것도 믿어 하나님 안 믿고 다른 우상을 믿어 원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해서 하나님을 떠난 근원적인 죄 이거 전혀 모릅니다. 종교시장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모릅니다. 미안합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더 몰라요. 자기의 의의가 너무 강해요. 난 너보다 나 너보다 더 착해 난 너보다 더 깨끗해 이런 사람일수록 더 보금을 받지를 안해요. 보금을 잘 안 받아 자기의 의의가 강해요. 터널 비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터널 속에 들어갔을 때에 터널 안만 보이고 터널 밖이 안보여요. 그것처럼 주변이 안보이잖아요. 터널 안에 있으니까 시야가 극도로 좁아진 현상 그게 뜻이에요. 터널 비전 그러니까 터널 안에만 있기 때문에 터널 밖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못 보고 놓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각 속에만 잡혀있어요. 자신의 생각 그게 사로 잡혔기 때문에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지식 거기 딱 잡혔기 때문에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지 못해요. 지금 불신자 상태로 바로 그런 삶이에요. 영적인 터널 속에 딱 같이 있어요. 못 봐. 어마어마한 세상인데 그걸 못 봐. 자기 장로교는 개혁주의예요. 리폼드 철제 폼 바꾸라. 매일매일 바꾸라. 매일매일 성경대로 돌아가라. 솔라 스컬 펴라. 성경대로 돌아가라. 계속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너 꽃이 피울 거 없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깨라. 다시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 난로 새롭다. 영적 터널 속에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접촉을 자제하고 있죠. 못하지요. 법적으로. 그러나 그러나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비대면 접촉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유일한 참 적복이에요. 직접 연결도 연락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신앙에 대한 콘텐츠를 그렇게 공유할 수도 있어요. 공유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 당장 교회에 나오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인터넷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한번 봐라. 유튜브 치면 얼마든지 설교 들을 수 있고 훈련 메시지 들을 수 있고 세미나 메시지 수련의 메시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얼마든지 지금 유튜브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가운데 빠졌을 때 힘주고 위로하며 그들의 내면을 터치하고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가 얼마든지 손에 잡혀있어. 손에 손에 잡혀있어. 청년에 오늘 저를 올리고 보니까 내일부터 본격적인 2차 훈련이 시작되더라고. 군인들처럼 군분 마크 보니까 그거 있고 티사지 있고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그 훈련 계속 참여 인원이 400명이더라고. 다 지금 교회들 잠자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한다. 핑계대고 아무것도 못한다. 가만히 있어.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보세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그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대고 사람들은요. 몸 편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움직이도 싫고 싫고 가만히 하는 게 그냥 좋아. 사단이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코로나19로 일으켜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는 여기서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다 모습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는 코로나19 터지면서 지금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더 영적으로 더 긴장하고 있어요. 전해보다 더 긴장하고 있어요. 안전한 생각을 여러분 가지는 순간에 여러분은 잡힙니다. 영적으로 엄청나게 손해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여러분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모든 인터넷 통해서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남녀노소 빈부기천 지휘고가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한 인생이란 사실을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놓치지 마시고 영적 회복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회복자 예수입니다. 10줄로 11절 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류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류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이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는 한 부류와 전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면 어찌 그렇게 너희 선생은 거룩하다 하면서 저 죄인들 저 세리들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노냐 따졌어요 유대인들은요 죄인들하고 교제하는 거 죄인들을 만나는 거 자체가 죄를 접촉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죄가 그 사람의 죄가 내게 감염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죄인을 만나면 큰일 난다 내게 죄가 감염된다 그래서 이들과 접촉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죄인들 아예 막 전혀 정제만 했지 전혀 저들을 불쌍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정제만 했습니다 이런 바리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그렇게 전합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실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없는 데라 너희는 가서 내가 극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영적으로 병든 죄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영적 의사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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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간적 행위를 강요하지만은 복음은 전혀 반대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죄인을 용시해 주고 새로운 삶을 그렇게 살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율법이에요 몰아가는 것은 복음 율법이에요 중상 몰아가고 있는 거 없는 거 온갖 말을 들어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건데 그건 율법이에요 저주예요 저주 같이 많은 거예요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새롭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래야 행복해요 지금까지 억률로 왔던 모든 허감 근세를 깨트리고 참 자유함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호시아 6장 6진의 말씀을 직접 인정했습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의 극률 불상이 느끼는 것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그런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극률이 중요하다 극률 교회 다니면서도 뭐 훈련 받으면서도 은혜 받았다 하면서도 용서를 못해 나 저 인간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절대 그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다 상처만 계속 받을 사람이지 은혜 받을 사람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것만 은혜 받은 것을 다 용서 받았는데 100억을 용서 받아놓고 돈 100만원 비쳤다고 용서를 못해 이 악하고 나쁜 놈아 다 도로 집어넣어라 예수님의 예호와의 그 당시 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은 세상 살면서 여러분에게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극률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족이 천국이 돼요 가정 천국 옛날에 한 번 잘못된 거 가지고 씹고 씹고 또 씹고 그거를 10년 20년 평생 보람 오면 행복하겠어요 그 가정이 행복하겠냐고요 정수하고 이해하고 치유하고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렇게 치료하고 이해하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덤타지 않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영적 회복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회복자 예배 드리면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결단하고 깨닫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깨닫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깨닫은 것을 삶으로 옮기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만난 자에게는 누가 있느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제자가 되죠 그러니까 사명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 삼체를 나라는데 쓰임 받는 그릇이 되죠 우리 성교사님들 함께 줌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해외에서 좋아 이렇게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뭐 시간도 엄청나게 안 맞을 텐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게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교사님들 현장에 성교하면서 대상이 누구요? 싹 다 성교 대상이잖아요 성교지니까 싹 다 극류를 베풀어 줘야 될 사람들이 이제 단 한 명도 싸울 사람이 없잖아요 무슨 성교사와 성교지 와서 기분 나쁘게 말한다고 기분 나쁘게 행동한다고 괴롭힌다고 그 사람 미하고 싸우겠어요? 그럼 성교 못해요 그 현장에서는 한 번 싸웠다 그럼 소문도 안 하버려 저 성교사 누구하고 때렸다 지급하고 싸웠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성교사님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요 또 예수님처럼 어떤 요구나 어떤 비방 괜찮아요 다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교사예요 성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외로운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성교한다고 생을 걸었는데 우리는 여기 좋은 데 있으면서 대화도 잘 되고 문화도 맞고 음식도 맞고 다만 여기 삶에서 불평은 망합니까? 감사하시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 말씀을 통해서 늘 오늘 본문에 보면 독특한 것은 마태가 자신의 이야기를 마태복음에 자기가 기르겠어요 마태복음 마태가 쓴 거 이 마태가 쓴 거요 세리 마태가 쓴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신의 모습 환경 배경 상관없이 누구든지 나처럼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자신이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큰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작사라는 사람은 노예를 저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가고 유럽에 팔아먹던 노예상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딱 정사라고 목사됐습니다 너무 감기고 나 같은 죄인 천하의 그런 악한 죄인이 어디 있겠어요 노예를 잡아가 팔아먹을 정도면 죽이고 뭐 오만 때만치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새 사람이 되니까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뭐예요 마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그런 뜻이에요 원래 이 사람 이름은 래위였어요 래위 죄인 래위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가지고 이제는 제자 마태가 되었다 이름을 바꾼 거예요 래위에서 마태로 특별히 마태에게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중요한 잠재력을 가진 능력을 가졌어요 이 마태가 왜냐하면 그 세리 출신답게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 말씀을 아주 분석하는 능력이 탁월했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정리정돈을 잘했어요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만큼 그 구조 자체가 체계적이고 풍성하게 예수님 말씀을 잘 정리해 놓은 책이 없어요 마태복음은 제일 정리를 잘했어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산상수원의 이 주옥같은 말씀을 마태는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족보를 보면 얼마나 쭉 지루합니까 이걸 14대로 나눠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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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마태가 잘 정리를 해 놨어요 또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장소에서 말씀하셨을 이 천국 비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알았습니다 이 영적인 혜택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성대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력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속은 거예요 완전 속은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무능하고 뭐 나 같은 게 장가나 가겠나 뭐 재주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스스로를 속고 살았어요 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부르셨고 여러분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세리를 보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골동호 소장 17절 21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변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것이 되었다 더 나아가 그렇게 변화된 자를 사용하세요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렇게 서신다 라는 사실을 이런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변화될지 몰라요 복음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정말로 이렇게 마태처럼 내 위가 마태 될지 모른다니까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영계 모든 성도들을 이런 영적 시각 이 생명 살리는 복음적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는 영적 회복자의 삶을 사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최근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회자되었을 때 그 가운데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라는 것이 있어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는요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고대 그리스의 의사였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을 그가 한 말을 의료의 윤리적 지침으로 그렇게 현대의 의사들이 의사가 될 때 선서하는 그런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류봉사에 자신의 삶을 바칠 것으로 시작하는 이 선서의 내용에는요 은사에 대한 존경과 감사 양심과 위험의 어수를 베풀겠다는 선언 환자의 비밀유지 전통과 명예유지 동업자의식 인종 종교 국적 정파 정당 또는 사회적 지위 여화를 초월하여 환자에 대한 의무준수 생명 존중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이거예요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순위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는 거예요 선서를 하고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우리는 영적 생명을 살리는 영적 의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같이 해봅시다 나는 영적 의사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생명 살림 의사는 생명 살리는데 최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돈이 있다 없다 그거 아니에요 요즘은 그렇게 잘못돼가지고 막 돈부터 내라 수술하기 전에 돈부터 내라 그러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의하면 생명도 살려놓고 봐라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아직도 여행자가 넘어지던지 닿지만 무조건 살려놓고 봅니다 막 헬커터 와가지고 태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 그랬어요 넘어졌는데 헬커터 와가지고 태아가지고 병원 가는데 몇십만 불 나와야 될 걸 그냥 여행자라 해서 그냥 단 10원도 돈을 안 돼 그냥 다 치러줬어요 내가 워싱턴에서 그거 가서 봤어요 아직도 그렇게 기득한 정신이 있더라고 여러분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나는 영적 의사다 환자를 보면 치유하고 싶은 생명 보면 살리고 싶은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둬라 사업도 중요합니다 직장도 중요합니다 가족도 중요합니다 생업도 중요합니다만은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영혼구원에 미친 자들이 좀 영계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정인의 삶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을 잡으면 영혼 회복만 되면 영혼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을 올인하면 여러분의 경제 회복 건강 회복 삶의 회복 모든 가정 회복 다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순수예요 순수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최우선순위 생명 살란 일에 우선을 두는 그리스도의 참제들 다 되시길 제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마태를 부르셔서 제대로 삼으시고 그 동료들을 다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회복의 은혜를 처음 켜야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모든 영혼 가족들을 회복시여 주옵시고 참으로 지금 급한 것이 경제 회복이요 건강 회복이요 환경 회복이지만은 이 우선 앞서서 영혼 회복이 중요한 줄 알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사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어야 주옵소서 그 속에 모든 응답과 모든 치유와 모든 회복의 일어남을 체험하면서 참으로 빛의 자녀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되어야 주옵소서 예수의 소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